자, 그럼 운동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싱글 레그 스트레치입니다.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자, 오른쪽 다리 테이블 탑, 왼쪽 다리 45도로 쭉 뻗을 거예요. 자, 상체 살짝 올라오셔서 정강을 한번 감싸줄게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턱 당기시고요. 바로 체인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번만 더, 일곱, 여덟, 스톱! 천천히 발 내려놓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쉬운 동작으로 갈게요. 상체 살짝 올라오셔서 팔꿈치 손바닥 바닥에 터치. 어깨 끌어내리시고 허리 너무 무너지지 않게끔. 똑같이 다리는 오른다리 테이블, 왼다리 45도. 자, 체인지 똑같이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스톱! 천천히 한 발씩 내려놓으실게요. 자, 다시 한번 누워주실 거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은 크런치라는 동작입니다. 두 다리는 무릎 접은 상태에서 다리 넓이, 골반 넓이. 손은 깍지 껴서 머리 뒤에 터치. 자, 팔꿈치 열어주실 거고요. 상체 그대로 상복구 접으면서 올라올게요. 내쉬면서 마시고 둘 다윈, 셋 넷 다섯 세 번 더 여섯 일곱 마시기 자, 호흡 크게 한번 마시고 자, 다음은 단계를 조금 업시켜 볼게요. 두 다리 테이블 탑으로 둔 상태에서 다리 붙이고요. 자, 하체는 고정할게요. 상체만 그대로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두 번 더 라스트 스톱 상체만 내려가 주시고 호흡 한 번만 가다듬어요. 마시고 내쉴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단계, 한 단계 더 업시킬 거예요. 왼쪽 다리 45도로 쭉 뻗어줍니다. 자, 그때 상체 올라오셔서 트위스트 한번 갈 거예요. 자, 왼팔꿈치 오른쪽으로 가깝게 시작. 하나, 반대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마지막 그대로 다리 천천히 내려놓고 상체 내려놓을게요. 자,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고 후 깊게 한 번 더 마시고 내쉽니다. 자, 그대로 꽉치 풀어주시고 상체 그대로 올라옵니다. 마주 봐주시고요. 두 무릎은 접은 상태에서 손끝이 엉덩이에 가깝게 손바닥에 터치할게요. 이때 팔꿈치 살짝 접어주실 거고요. 복구도 살짝 뒤쪽 라운드. 자, 오른다리 테이블 탑, 왼다리 테이블 탑. 다리 붙여주시고 어깨 끌어내려요. 상아체 같이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후 둘 자, 이때 상체 힘 빼고 오로지 복부 쪽에서만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셋 후 넷 후 다섯 마지막 딱 한 번 여섯 스톱 그대로 천천히 발 내려주실게요. 자, 마지막 플랭크 동작 들어갈 거고요. 다리 뒤로 보내주시고요. 자, 어깨를 팔꿈치 그리고 손깍지 한 번 낄게요. 다리 일자로 한 번 뒤로 쭉 뻗어서 엉덩이 힙 수축 자, 오른쪽 다리부터 매트 끝자락 터치 시작.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세 번만 더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버티기 3초 스리 둘 원 무릎 하나씩 터치 바닥에 그리고 손 앞으로 쭉 뻗어서 애기 자세 휴식 후 늦게 마시고 내쉽니다. 자, 천천히 상체 올라오도록 할게요. 후 자, 천천히 앉아주실 거고요. 가자.